2월 7일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의 치치지마에서 또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2월 6일에는 오키나와 본성 근처에서 규모 2.8과 오키나와에서 남쪽으로 300km 지점에 있는 니아코지마 근해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늘 2월 7일 새벽 5시 6분에 발생한 오가사와라 제도의 지진이 중요한 이유는 최근 대만에서 하루에 9번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대만의 지진 발생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은 상황하에서의 북쪽 오가사와라 제도와 남쪽 오키나와에서의 지진들은 남쪽과 북쪽의 균형을 맞추어 주는 전형적인 지진의 패턴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의 지진이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경우는 시기에는 큰 지진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 일본 오키나와 규모 6.6의 아우터나이즈 지진 발생과 작년 말에는 도카라열도에서의 250회 이상의 군발 지진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지진의 균형을 잡아주는 환경으로 보여줍니다. 대만과 일본의 도카라열도 그리고 규쇼 효과나다 해역의 경우 6.6강진과 최근 관동지역 이바라키연, 지바연, 가나가와연의 연속 지진들이 그렇습니다. 관동지역을 다시 살펴보면 최근 지바연 앞바다에서의 군발 지진에 대하여 미국과 유럽의 지진학자들이 계속하여 관동대 지진을 언급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최근의 지바연과 이바라키연 그리고 가나가와연 사가미만의 상황은 매우 불길한 시그널입니다. 또한 동북지역 후쿠시마 앞바다와 미야기연 앞바다에서의 강력한 지진이 한동안 발생을 안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만큼 오랜 능력을 축적하고 있는 것이고 발생 시에는 이번에는 규모 7 이상의 지진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 2월 13일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후쿠시마 강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규슈지역의 지진들 역시도 불안한 것이 최근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지진이 반복된다는 안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22일 규슈효가나다 해역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역시 이번에도 규슈에서 2월 4일 규슈 구마모토연 아마쿠사 해역에서 두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월 4일 0시 34분의 규모 3.6의 지진과 오전 새벽 2시 23분의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규슈의 효과나다 해역과 아마쿠사 해역의 지진 역시도 균형을 잡는 것으로 보이고 그 중간에는 구마모토가 있기에 구마모토 대지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규슈 구마모토연은 그동안 오랫동안 큰 지진이 없었기에 큰 에너지가 쌓였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